안녕하세요. 팀마스터입니다. 함께 하실 차량은 현대 포터2 더블캡 저상 탑차입니다. 서울에서 탁성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고무 언더코팅이 완료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 점이 팀마스터는 어디까지 코팅을 해주는지와 퀄리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주의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팀마스터는 탈거한 부품 중에 철로 된 부분은 모두 코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구 보셔도 주유구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를 탈거한 후에 코팅해드린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상 탑차의 끝라인 끝라인은 기존의 카고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까지도 코팅을 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쪽에 있는 번호판 등 그리고 배선도 탈거한 후에 코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쪽 깊숙하지 제대로 코팅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배터리도 배터리도 탈거한 후에 다시 재장착해드리고 있습니다. 앞범퍼 가드를 보시면 철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코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면 하단에 지금 보시는 부분 같은 경우 물이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끝라인을 녹 부식 방지를 위해 코팅을 해드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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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